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월 10일 수요일 저녁 퇴근길 페이지 2 정프라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옳은 건지 그냥 빨리 그냥 어떻게 됐든 손절하고 도망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좋은 종목을 또 찾아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전략 한번 오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대신 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힘든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답부터 일단 좀 주십시오. 그 이유는 좀 서서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3월 중순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시장은 바닥을 잡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잠깐만요. 3월 중순 FOMC 회의를 기점으로 바닥을 잡아간다고요? 네. 그럼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직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월 달에도 그랬고 3월 달에도 그랬고 코노스피가 3천선 이상에서 좀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 3천선 밑에서는 이제 좀 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만한 변화들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월 중순부터는 좀 비중 확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도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지수는 3200에서 2900선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종목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저는 2분기, 3분기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좋은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힘들지 않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이후로 조금 더 괜찮은 시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장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3월 중순 이후로 한 4, 5월, 6월 이 정도가 될까요? 4, 5, 6월 저는 7, 8월까지 좀 뜨거운 여름에는 시장도 뜨거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괜히 또 희망회로 돌리게 만들어서 우리 낳는 거 아니죠? 연간 전망할 때부터든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전략 후강. 그러니까 1, 4분기에는 좀 힘들다가 2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려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1분기 안 좋아진 이유와 2분기 좋아질 이유는? 1분기 안 좋은 이유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오버슈팅을 많이 했죠. 이건 지금 한국 증시 얘기죠. 네. 3,260까지 올라가면서 저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급등을 했는데 그런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본다거나 그랬을 때는 좀 한국 증시가 너무 오버슈팅을 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밸레이션 부담도 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분기 때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변곡점 중에 하나는 유럽 쪽이었습니다. 유럽 변곡을 좀 보자. 유럽이 봉쇄 조치를 굉장히 고강도 봉쇄 조치를 했거든요. 11월, 12월 지나면서.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1월 중에 봉쇄 조치를 완화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월 달에도 그 공강도 봉쇄 조치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이유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1월 첫째 주를 지나면서 글로벌 GDP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이렇게 주간 단위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 G10,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의 합산한 GDP 성장률 전망이 1월 둘째 주 지나면서 마이너스 반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분기에는 주요국들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플러스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약해졌고요. 그런 중심의 유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로 놓고 본다면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다 보니까 금리 상승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 금리는 작년 6월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속도가 빨라진 면도 있고 단기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오른 면은 있지만 금리 상승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작년은 작년 하반기 내내 금리가 올랐는데 그때는 무슨 흐름이었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다. 디플레이션, 디스플레이션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 동료이 되었거든요. 금리 오르는 게 오히려 주가에도 더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높이가 낮아졌다가 아, 이거보단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더 빨리 움직이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금리 상승 속도보다 빨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약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리고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진 데에는 단순하게 물가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수급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증시가 좀 놀랬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팀장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제가 잘 전에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모도를 이유 같은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게 아닌 거를 저한테 좀 설득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5월에 공매도 재개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매도 막 엄청 때리면 네. 이거 좀 주가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매도를 재개한 대만이 망가졌나요? 그런데 예전에 대만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에 공매도 다시 재개한다고 할 때 막 그 얘기 때문에 한참 떨어졌었잖아요. 그 공포심에. 저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공매도를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걸 구축하는 과정에서 좀 불협함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경기 흐름이 꺾인다거나 기업 실적이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단기적인 교란 요인 정도지 시장의 추세나 그런 흐름들을 반전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도적인 보완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취약점들 그리고 처벌 요인들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면서 불법적인 공매도라든지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은 제어야 되는데 공매도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바꿔버린다? 그렇게 보니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많이 뭐라고 하실 텐데 할만하니까 하는 거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요? 많이들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용균 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욕은 댓글만 안 보시면 돼요. 제가 먹겠습니다. 최근 작년 6월, 7월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든 이후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 샀다 팔았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패시브 그러니까 시장을 의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자금보다는 시장 비중에 맞추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따라가는 분들. 따라가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팔고 많이 떨어진 종목은 사고 이것만 했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냥. 그래서 반도체 비중을 늘릴 때는 산 것처럼 보이고 반도체 비중을 줄일 때는 판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었어요. 왜? 구매도가 없다 보니까 액티브 자금이라든지 롱숏펀드라든지 해치펀드라든지 이런 좀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가만히 좀 들어봐봐요. 댓글로 아니라고만 하시지 말고 일단 맞는지 아닌지 들어보고 한번 판단하십시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공매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적인 교란령이 될 수 있지만 이런 펀드들 차원에서 좋게 보는 종목들 좋게 보는 섹터들을 좀 의지를 가지고 사게 된다면 저는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코스피 시각총액 전체로만 보더라도 3% 이상 잡고 있거든요.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가 3%예요? 시각총액. 코스피 전체 시각총액에서 3%를 사고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3%밖에 안 사요? 전체에서. 코스피가 예를 들어 2,000조면 그중에 개인이 사는 게 60조 정도. 다 해서요? 아니요. 작년부터 산 것만 따져보면 고유한 거 말고 고유한 거 말고 매수한 것만 따지면 네. 매수한 것만 따져보면 한 3%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유동 물량, 유동 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들어오는 거죠. 유동 수량이? 쉽게 말씀드리면 100을 가지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전쟁을 했다면 매매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97을 가지고 매매 공방을 펼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금 매수가 들어와도 시장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드리면 올해 1월 달에 코스피가 2,800이 있던 게 갑자기 3,260까지 튀어올랐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한 것도 있었지만 외국인이 따로 타겟팅을 해서 산업 종류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1월 초로 돌아가셔서 외국인이 뭘 산 날을 한번 보시면 하루에 10%, 15% 오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외국인 산 종목들이? 네. 특히 대형주 쪽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아, 좀 솔깃하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외국인들 매매,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조금 의지를 가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매매를 하는 그런 펀드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이 분기에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는 우리가 없는 게 일단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매도가 없으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대체로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지수에 따라서 4구, 8구 이것만 되는 정도의 자금만 있는데 여기에 공매도가 플러스가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거나 파는 금액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매수 규모가 줄고 거래대금 자체가 줄면서 외국인이 조금만 매도와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월 달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팔아도 시장은 안 빠졌습니다. 1월에요? 네. 난 빠졌는데요? 나는 많이 빠졌는데 시장 전체는 좀 외국인 매매 패턴에 매수하는 영향력은 배가 되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매수 여력만 받쳐준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들은 배가 되고 매도하는 종목들은 그 영향력이 반감되는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금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 거래량 거래대금에 있어서의 조금 더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4월 5월 지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공매도 관련해서 이것만 짧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로직으로 그 논리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공매도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다시 재개되면 안 할래 라든지 아니면 무서워서 못하겠다든지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조금만 내려가는 것 같아서 바로 막 파는 이런 겁나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란 요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가 무서워서 주식시장을 떠날까 고민하시기보다는 공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 역시 대응 네 예를 들어 드리면 테슬라가 공매도가 없어서 폭등을 했나요? 아 테슬라요? 네 테슬라가 왜 오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수급적인 변수 교란 요인에 의해서 출렁일 때 실적이 좋고 그리고 장기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담아놓으시면 거꾸로 주가가 전고점을 뚫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피해를 보면서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오히려 폭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네. 테슬라도 100달러가 끝이다. 200달러가 끝이다. 매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쇼커버를 하면서 떠난 경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매도로 인해서 종목마다 그리고 기업마다 조금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순한 세력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 주가의 방향성을 바뀌어버려는 세력들도 있을 텐데 그쪽은 그쪽대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공매도는 여러 두대 그 공매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까 그런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은 애들 그리고 탄탄한 종목들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 오히려 더 수익률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 오를 것 같은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좀 깨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연기금, 기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20종과 얼마를 더 팔아야 된다면서요? 그 부분은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연기금은 매년 5년 단위로 중기 운용 계획을 짜고요. 매년 단위로 연간 운용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 자체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글로벌 펜션 펀드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 그건 뭐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몇 전, 10전, 20전 팔면 아무리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파는 게 시장이 나빠서 이게 빠질 것 같으니까 파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팔겠죠. 그리고 또 지금 코스피가 3260까지 갔다가 지금 이 3000선이 깨짐으로 인해서 좀 많이들 불안하시고 그렇긴 한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본다면 얘네들 때문에 시장이 빠졌어라기보다는 연기금이 파는 종목들 아마 대형주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탄탄하다면 계속적으로 들고 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기금이 한 20조든 10조든 그러니까 작년 말을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그 정도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올해 3260을 기록한 뒤에 거기서도 많이 팔았으니까 거기서도 많이 팔았고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가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보다 좀 부진했거든요. 1월 달, 1월 초 이후에는 그렇게 보면 거꾸로 오버웨이 비중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한 3월, 4월, 5월 중에는 좀 매물 부담을 조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연기금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 환율이 금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계속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 빠져나간다면서요. 이것도 우리한테 좋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전망을 했을 때는 1분기에는 달러 반등 92, 93포인트까지 갈 수 있고 원 달러 안율은 115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1분기에는 달러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달러는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유럽은 약해지고 미국은 강해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와 약세, 달러 강세가 전개되었고 그동안 원 달러 안율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데 따른 되돌린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강세 흐름이 지속될지 말지 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달러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을 보긴 하지만 저는 방향성 자체에 있어서 킵 팩터로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통화 정책의 방향성.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 정책이 어느 쪽이 더 센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GDP 성장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GDP 성장률이 어느 쪽이 우위를 보이는가. 그러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하고 유럽의 통화 정책은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유동성은 미국이 더 풀고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고여왔었죠. 그러면 거의 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 흐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분기 GDP 성장률만 놓고 보면 미국은 마이너스 0.5 유럽은 마이너스 2.3 어디가 더 세죠? 상대적으로? 미국. 미국이 세죠. 그러니까 1분기에는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로 돌아가서 보면 2분기 때는 미국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미국이요? 네. 한 3% 됩니까? 10.3%입니다. 아 그래요? 전년 대비. 어마어마하네. 유럽은 13%입니다. 13%? 네. 그렇게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많긴 한데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미국이든 유럽이든 GDP 성장률은 한 3에서 4%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다시 돌아가서 환율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10%고 유럽은 13%인데 GDP 성장률이 이렇게 크게 점프업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깜짝 놀라셨던 것처럼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도 들어오면서 달러에 대한 선호도는 좀 밝혀지겠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고 미국이 좋은가요? 유럽이 좋은가요? 미국은 10%, 유럽은 13%. 유럽이 좀 더 좋네요. 네. 그러면 유효화 강세,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는 1분기 동안에는 달러 강세, 원달러 한율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2분기에는 다시금 레벨이 낮아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경기 흐름이나 경기 방향성,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아마 올해 안에 있어서 올해 연간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가장 불안한, 가장 불안 심리가 가장 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럼 다행이죠. 그럼 다행인데. 그럼 환율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짧게 여쭤면 미국이 안 좋아서 달러 약세면 우리나라 대비 역시 우리나라가 강세되고 미국이 약세될 텐데 미국이 굉장히 좋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유럽 때문에 달러가 약간 약세라면 그거는 우리나라 환율과 달러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더 강해질 요인은 아닌 건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강세, 달러 약세, 워낙 약세 흐름들은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경기 회복을 가시화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유럽이 더 좋아짐으로 인해서 한국이 피해를 보나요? 수혜를 보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런 선순환 사이클이 전개된다면 저는 원화 강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글로벌 경기와 함께 교역, 교역이 얼만큼 좋아지느냐. 원달러 환율이 일방적인 하락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일방적으로 나왔을 때는 예상보다 강한 수출 모멘텀이 들어왔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아진다고 한다고 보고 오늘 새벽에 발표된 OECD에서도 GDP 성장 전망을 레벨 없이 켜버린 정도로 전망치를 올리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교역도 2분기부터는 더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고 이런 선순환 고려가 작동되면 달러보다는 원화가 계속적으로 강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김경민 팀장님의 달콤한 속삭임에 저는 살짝 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 댓글 제가 보는 동안 잠시 광고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안 눌렀던 좋아요 빨리 좀 누르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만약에 3, 4, 5, 6월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좋아질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더 좋아질지를 더 좋아질 부분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니까 그 투자 전략은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 여러분 꼭 적어주십시오. 너 아직도 근무 중에 주식 투자하니? 장중이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어떻게 하는데? 난 젠포트로 내 자산을 자동으로 관리받고 있지. 젠포트? 젠포트에선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투자 알고리즘으로 내 계좌를 알아서 관리해준다고. 우와 그럼 나도 시스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젠포트와 함께라면 너도 시스템 투자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로브아드바이저 플랜폼 젠포트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네. 제 별명이 정반꿀이라고. 정프로 반대로 하면 꿀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새로 별명이 생겼습니다. 정또속이라고. 정프로 또 속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 대체로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틀린 말을 많이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어떤 얘기 하셨는지 몰라도 적어도 저희 방송에서는 그렇게 틀린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닌 건 그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3월 이제 FOMC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좀 다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약간 더 밑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바닥 다지고 그 이후로 또 좋아진다. 전 종목 다 좋아지면 다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어떤 업종들에 또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거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대한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증시 흐름들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화한다라는 의미는 유동성 정책,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계 획세가 들어온다라는 그림을 보고 있어서 저는 진화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분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가치주와 성장주? 네. 자동차가 가치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자동차? 네. 자동차는 싸문 가치주, 싸문 성장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치주 안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자동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자동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평가하기로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신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에너지 업종, 화학 업종, 2차 전지로 변신하는 종목들이 가치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의원을 던져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변신하는 업종. 변신하는 업종. 압도적인 지배력, 독화점 지위를 갖고서는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주목을 받았지만 글로벌리 주목을 못 받았던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쪽이 있거나. 성장주로. 변신하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 혹시 무슨 자동차 부품 만들다 갑자기 바이오 약 만든다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아닌 거죠? 네.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다들 뻔히 아시는 종목이에요.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반도체는 워낙 독화점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BBIG, 옛날 B기네, 다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펀더멘탈 장소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적을 더 봐야 되겠죠. 그러면 2021년, 2022년 코스피 이익 개선을 주도하는 1, 2등 업종. 2년 연속 1, 2등 업종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업종이 시장을 끌고 간다고 볼 수 있겠죠. 2022년까지 실적을. 그 다음에 위치한 업종이 에너지, 화학, 인터넷. 에너지, 화학, 인터넷. 네. 너무 뻔하죠. 오늘 이렇게 새로운 건 없네요. 네. 새로운 건 없는데. 지금 자동차는 글로벌 탑5. 그러니까 전기차 MS에 있어서 글로벌 탑5 안에 들었는데. 2, 3, 4, 5등이 다 비슷비슷해요. 9%에서 10%?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23%고. 네. 그러면 이번에 아이오닉5도 좀 성공을 하고 있고. 이제 제네시스도 전기차로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MS를 높여간다면. 저는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는. 성장주로. 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는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년에 2차전지 전체 산업이 성장한 게 21%였는데. 한국 2차전지 업종들은 다들 세 자릿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언제요? 작년에? 네. 그래요? 그러면서 종목별로 글로벌 경쟁력. 그러니까 마켓쉐어라고 하죠. 점유율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글로벌 1위를 넘보는 수준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 후발주자라고 하는 기업들까지도 5%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전체에서요. 판도를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두 업종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은 계속적으로 쿠팡 상장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도 있었긴 했지만. 분기 실정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 분기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수혜주로 평가를 받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얘네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좋아지는 흐름에 속도를 더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감 있는 실적 개선에 편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8월부터 1월까지 충분히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좀 흔들릴 때마다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는 한국 증시를 그리고 한국 산업을 한국 기업을 수출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그런데 너무 뻔하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 업종에 있어서 대표주를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주, 대장? 네, 대장주를 사자. 그래서 저는 탑10, 시가총액 10개로 구성된 ETF라든지 그런 쪽도 투자하시면 시장을 아웃포폼하기에는 좀 수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2차전지, 화학이 되겠죠.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에 대장 친구들이랑 친해지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럼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아닌 이유, 제가 생각한 아닌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이 또 아닌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그러니까 코로나 이른바 수혜주라고 하는 친구들. 당연히 그 친구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더 우리 생활을 많이 지배할 친구들이고 더 가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빨라진 거에는 기존의 이른바 산업들, 하다못해 강의, 여행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면서 엄청 빨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미국은 5월 기준으로 성인한테 다 백신 맞힌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좀 늦겠지만 올 연말쯤 되면 백신 맞을 거고, 그 백신 거의 다 맞을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좀 풀리면서 그동안 눌렸던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눌렸던 그 욕망들이 일시적으로 폭발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서서히 줄어들더라도, 나중엔. 그럼 그게 제일 안 좋을 때가 올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가장 폭발할 때가 올해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인터넷 업종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일리 있고 저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단순하게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백화점, 웬만한 업체들, 도소매 업체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좀 오프라인 소비로까지도 확장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용을 하고 있고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저희 집에도 지금 마트를 안 간 지가 몇 달 됐거든요. 전부 다 배송이 오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식으로 이용을 안 했던 사람들도 이용을 하기 시작하고 이용을 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소비로 할 것과 그리고 온라인 소비로 할 것들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인터넷 기업들이 기업같이 평가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눈여서 보지 못했던 분야들이 툭툭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재평가해 주는 과정인데 너무 빨리 오른 데 따른 조정 국면은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8월 달부터 올해 1월까지 거의 4개월을 쉬었거든요. 코스피가 2600에서 3200까지 갈 때 인터넷 기업들은 다 쉬웠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런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 밸레이션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쳤다는 점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다시 주목해서 봐야 될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정말 이건 짧게 메이시 백화점이 최근 엄청 올랐다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신세계나 전통 유통 강자들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사업하던 친구들이 온라인도 또 많이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그동안 대장이었던 친구들의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약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속도랑 오프라인이? 아니, 온라인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 오프라인 영역으로까지 잠식하는 속도랑 오프라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잠식하는 속도를 따져보면 좀 어떻게 빠른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쪽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은 그렇다 치고요. 자, 2차전지. 제가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 PQC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가격, 그다음에 수용, 수량. 그다음에 단가, 이 정도가 되겠지요. 가격은,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단가? 이 가격은 서서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량은 늘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요도 생각보다 공장이나 이런 데서 잘 못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 등에서 못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원료들 조달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량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가격, 단가는 약간씩 싸지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뭔가를 더 극복을 하려면 새로운 공장이든 이런 걸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세계 최고의 기술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비도 많이 써야 되고 별로 남는 장사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어떻게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국내 기업들은 이미 유럽 쪽에 좀 많이 진출해놓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굉장히 레벨업된 것은 유럽 진출이 어느 정도 MS를 잠식하고 있었고 유럽 성장이 가파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굉장히 성장폭이 다른 나라들, 다른 기업들보다 엄청나게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미국 쪽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본다면 가격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방향성을 보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방향성이 바뀔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방향성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가격 조정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 중에서는 속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지 않냐. 그러면 그 갭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갭을 줄이는 과정이 최근 들어서 조금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스텝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 그리고 주요국들이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많이 펼쳐놨는데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 인터넷 관련된 그리고 5G, 서버 투자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들 지금 미국까지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탄소재료 사회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크신가요? 굳이 뭐 그런 방향성은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방향성과 속도 간에 있어서의 괴리가 좁혀지고 넓혀지고 하는 과정은 불가피하겠지만 방향성을 본다면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자유자매김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저 혹시 5G랑 바이오 쪽은 따로 이제 뭐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진 않죠. 간단하게 대신 그렇다고 해서 그쪽 업종 자체 아예 모르시진 않을까요? 저희도 섹터 애널리스트랑 회의를 하다보면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연간 전망을 하면서 바이오를 탑픽으로 넣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뺐거든요. 뺐어요? 네. 기업별로 좋아지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상에 있어서 산업 전체가 같이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저도 그렇고 섹터 애널리스트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주도주가 쭉 상승을 하는 가운데 탈락하는 애들이 있고 조금 새롭게 붙어주는 애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바이오주도 많이 빠졌을 땐 반등을 하고 갭을 메우는 차원에서 반등이 있겠지만 2020년 같은 주도력을 보여주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11월에 그렇게 뺀 거는 얘기해 주셨죠? 저희한테. 뭐 그때 나와서 그냥 뺀 섹터는 말씀 안 드리고 좋은 섹터를 말씀해 드려서 뺀 거 얘기해 주셨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눈꺼운 거 말씀 드릴게요. 그럼 5G는 어떻게? 5G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얼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 대형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 모멘텀만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2019년, 20년을 지나면서 모멘텀 자체는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많이 빠져서 반등이 가능하지만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내일 저녁에 한 명 섭외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여러분 보시면 바이어 5G 둘 중에 한 분이 나오십니다. 내일 자세한 궁금증은 그분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경민 팀장님의 말씀을 대략 정리해보자면 결국 우리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쭉 달렸던 그 친구들이 잠깐 좀 쉬긴 했으나 다시 3월 중순 혹은 4월 정도부터는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 친구들이 다시 열심히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달리는 거는 아마 여름 거의 4, 5, 6, 7, 8 여름 내내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뜨겁게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다시 또 영끌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소형주 작년에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저는 대형주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흐름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2011년에도 소수 업종, 소수 종목만 가지고 예를 들어 70주라고 할 정도로 소수 기업들만 가지고 시장을 끌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이번에도 좋은 업종 내에서도 대장주들을 가져가는 게 안전한 선택이고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 전략팀장님이시니까 이건 이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마 실질적인 고민 맞닥뜨린 고민이 아닐까 싶어서 하나 여쭤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를 많이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중소형주를 샀다가 지금 물린 분들이 많단 말이죠. 2, 30%씩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감하게 2, 30% 손절해 하고 대형주 지금 말씀해 주신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 친구들의 큰형들로 몰려가는 게 감정 이런 거 배제하고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조금보다 그래도 올라오는 거 좀 느끼고 저는 3월 지금 시점부터 한 3월 중순, 4월 지나면서 그런 전환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자. 그러니까 지금 다 손절하고 내일부터 다 사자라는 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올해 연말에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또 시장을 편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종목들을 차트를 한번 보셔서 50일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시고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주가, 50일, 200일 이렇게 흘러가면 그냥 두셔도 돼요. 얘는 추세적으로 탄탄한 종목입니다. 아, 50일, 200일선 그거 봐서? 네.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일, 200일 하면 뭔 소리냐? 외국인이 보는 차트입니다. 해외 사이트에는 50일하고 200일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종목들에 있어서도 5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추세가 이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처럼 5일, 20일, 60일, 120일 안 봅니다. 그래서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그 위에 주가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그런 전량이 많고요. 만약에 200일이 제일 위에 있고 50일이 있고 주가가 있다. 그럼 얘는 추세적으로 좀 하락세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분들은 외국인이 외국 사이트에서 보는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보는 차트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한번 팁으로 삼아보시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를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위에 있습니다. 그 200일 선이 저 위에 있어갖고 그래프 위로 벗어나서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런 종목은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종목이 있어 지금.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에 그 종목을 정말 제대로 분석해서 살지 말지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차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라도 좀 파는데 도움을 좀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내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나 하락 추세에 있나 그거는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심플하게. 200일이 어딨어. 이런 좋은 팁까지 오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마음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상당히 안 좋았는데 우리 팀장님 역시 이경민 팀장님입니다. 제가 작년 3월 30일에 3프로 TV 저 방에 들어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작을 했어요. 3월 30일에? 네.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잠깐 멘탈 나가 있었죠? 그때랑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그때만큼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때도 저 되게 댓글에 많이 혼이 많이 났거든요. 아 욕 많이 먹으셨죠 그때. 3월 30일 날도 혼났는데 오늘도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제 판단이 틀리고 제 전망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와서 바로 업데이트 드리고 수정된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삼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틀리시면 이분들이 다 쫓아가실 거니까요. 굳이 욕하지 않으셔도 회사로 쫓아갈 겁니다. 대신 증권으로. 네 오늘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출연 결정이 그래도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솔직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우리 대신 증권의 이경민 팀장님께 진짜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